차지한 FK가 그래도 자신감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툭 열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좀 경기 시한 같거든요. 자 지금은 캐나다가 블루. 로버리스크. 그리고 미국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공격이죠. 미국의 공격 수비가 캐나다입니다. 양 팀과 북미에 있었던 대회에서 1, 2위를 한 팀만큼 서로 붙어본 경험이 많을 거로 예상되고요. 일단은. 자 찰리 선수. 아 예 샷 좋아요. 맵은 멕시코입니다. 확실히 멕시코 맵 1경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비하기가 많이 용이한 맵이고 자 2대2에요. 미국의 지금은 찰리 선수의 시선. 수비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공격이 정말 까다로운 맵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한 러시가 주류를 이루는 맵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월샷. A 설치 지역을 지금 공격 선수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10% 설치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콜러시. 아 10%가 지금 떨어져 있네요. 10% 다운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10%를 지키고 있는 선수 화면이었고 방금 전. 러스. 캐나다의 러스 선수입니다. 자 약간 대치 상태입니다. 10%를 주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멀리 돌아서 수로 지역으로 가네요. 지금 언더 지역.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러시 지역이긴 한데 지금 게임 후반부이기 때문에 허를 찌른 러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대2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오히려 더 좋은 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뒤로 오는 거를 못 봤어요. 자 그러나 미국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난리 났네요 옆에. 미국이 바로 쏘옥패. 미국이 대형 앞사나갑니다. 실력이 워낙 좀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 막 구함을 지르고 있어요 옆에서. 자 역시 지금 빠르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에이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러시 선수는 아웃이 됐어요. 비타민 비타민 자 데이빗 선수 아웃 6 아담 선수 수리탄 자 몰스가 아웃되고요. 자 미국이 기세 살리면 돼요. 아 그런데 또 다 정리가 됐으니까 피타민 선수가 아 네 피타민 선수를 잡아냈고 1대1 아담 더 피터 1대1 대결 자 서로서로 위치를 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비 선수는 자기 선수가 자기 팀 선수가 어디 잡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담 선수는 에이지역 쪽으로 아 피터 손수 잡아냈고 1대1 캐나다가 또 한라운드에 따르면 실력 거의 뭐 백종세네요. 네 그렇죠 북미 1,2팀 가장 실력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1,2팀이기 때문에 자 수비를 하고 있는 글러블리스트 VV 라이프라인 언더 수로 쪽으로 넷이 내려오는 미국 자 수로 쪽으로 지금 차차하니 한번 탐이 좋게 수로 다 던지고 브라우스 이용 잡아줘 자 이때는 피터 선수 자 코러시 선수가 아 아 조회 선수는 아웃시켰고 앤드류 선수는 아웃 스페셜 선수는 아웃 아담도 아웃 수비 잘했어요 수비 좋았습니다. 수로 쪽으로 돌아가시게 완벽하게 박혔습니다. 자 찰리 혼자 남았는데 3대1 체력 절반 정도 깎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찰리 선수가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자 캐나다 2대1 앞서 나가는데요 양팀이 BVB 라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나다 선수가 4명 미국 선수가 1명이고요 LPK 같은 경우는 미국 선수 3명 캐나다 선수 1명 그리고 필리핀 선수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피터 피터 샷 좋아요 피터 선수 피터민 2명의 캐나다 라이프라인 팀의 2명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진 수비를 해서 한 명 잡고 빠지는 모습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로 쪽으로 원단 쪽으로의 공격 루트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지키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나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죠. 우리 피터 선수가 방어하는 것 같은데요. 오 아단도 잡히고요. 찰리 선수 엔드류까지 아웃 쓰면서 캐나다 자 스타이퍼 한 명 남아있는데 힘들어 보이네 월샷 자 오 이거는 지금 플레이전에 맞아야 해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권총으로 상대 선수 마무리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총을 쏴서 맞췄어요. 운이죠. 예 운이 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선수 캐나다가 어제 중국을 이 상대로도 괜찮은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역시 실력이 있군요. 캐나다가 2위팀이고 지금 미국 1위팀인데 2위팀이 1위팀을 지금 압도하고 있네요. 전복 쪽 수로 쪽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미국 쪽에서 수로를 선택하지 않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혹시 수로로 러시로 올 걸 생각을 해서 수로탄을 집중포화를 했죠. 방금 전 자 미국도 역시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스나이퍼를 맡고 있는 찰리 지금 러시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LPK 미국 팀 입장에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역시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아 불꽃이 보였어요. 지금 타는 이 보이죠. 지금 근처에 적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앤드류 C4를 들고 있는 앤드류 자 아담 선구 자 지금은 폭탄 싸움 수로탄 싸움 각종 각순들을 이용해서 적이 쓸만 위치에 수로탄 싸움 와 자 시원 선수가 제압당 수로 쪽을 좀 고집을 하네요. 타이밍을 좀 늦춰서 수로 쪽으로 들어오는데 자 과감하게 돌진을 합니다. 뒤쪽 수로 난전 난전 3대2 상황 캐나다가 유리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합니다만 2대2 수로를 믿기 삼아서 A쪽으로 들어왔네요. 네 아담 선수가 일단 하나 잡고 찰리 스나이퍼가 남아있다는 점 아 자 2대2 상황 하지만 아 스나이퍼가 찰리가 제압됩니다. 이러면은 아담 선수 체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마무리되네요. 4대1 캐나다가 잘한데요. 캐나다 강합니다. 캐나다 러시아의 보결로 예 초청이 됐다 라고 알고 있는데 각 그 대륙 1위들만 오늘 초청이 됐었는데 러시아팀이 그대로 2위인 북미 2위인 어 지금 왼쪽에 있는데 지금 못 봤나요 지금 자 못 봤네요 못 봤네요 비터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아마 플래시뱅을 맞아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죠? 네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플래시뱅을 맞게 되면 눈만 맞는 게 아니고 귀도 멀어요. 자 코러시 선수 캐나다에 지금 코러시 선수의 선 자 들어갑니다. 플래시뱅 2위에 들어가는데 러시 자 서로 바꿔줬습니다. 서로 바꿔준 상황 아 에이저 아 자 로스를 잡아내면서 그러나 미국이 다 쫓아가기 시작하네요. 자 미국도 이제 신중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의 실력이 만만치가 않다는 걸 지금 계속 메모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플레이에서는 캐나다를 제압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맵의 수비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에 LPK 입장에서는 많은 라운드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겟업 뭐예요? 네 베이징에서 나가 이러는데 한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nctions